아이러니 아이러니 황당하며 온 세상이 새 아이보리 아이러니 당황하며 내 표정은 마치 어처구니 황당하며 온 세상이 새 아이보리 잊고서 왜 제 PR을 몰라 에텀을 알면서 미제건을 왜 몰라 릴레인처럼 랩하는데 영뮬라 베이베 내가 이상한 거야? 대단한 거야? 왜 놀라 베이비 좋아한다면 당연한 거잖아? 황당한 건 니가 아닌 나잖아?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 난 잠깐 쉬다 올게 연락 안 될 테니 알아둬 여자애들은 CM 내 발의 방향은 언제나 ICM 사람들 생각 행동 보고 답을 내리려 해 I'm not IBM 아리까리 답답해 잠깐 이곳을 떠나려고 해 아아 아이러니 아아 아이러니 황당하며 온 세상이 새 아이보리 아아 아이러니 당황하며 내 표정은 마치 어처구니 이건 마치 내 오빠지 타이처럼 아이러니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여자왕 경상 안하지 세상은 내 신발 밑창 모양처럼 아이러니 과체중졸 부형들의 스타일은 왜 비슷하지 난 가끔 거짓말쟁이였으면 좋겠어 그냥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어 환기가 필요한 것 같아 나갔다 올게 아까도 말했지 DM 여자애들만 OK? 내 반의 방향은 언제나 ICM 사람들 생각 행동 보고 답을 내리려 해 I'm not IBM 아리까리 답답해 잠깐 이곳을 떠나려고 해 아아 아이러니 황당하며 온 세상이 새 아이보리 아아 아이러니 당황하며 내 표정은 마치 어처구니 물론 나도 전부 다 아는 것 아닐게 그냥 답답함에 좀 알려준 것 뿐인데 오만하게 느꼈다면 정말로 미안해 경솔했다면 내가 먼저 사갈게 근데 오만과 경솔은 내 장점인 것 같아 가사 듣고 공감한 멋쟁이들 많기를 바래 이 노래 듣고 화가 난다면 전화해 이쁘고 외로운 여자들 OK? UNDERSTAND 내 반의 방향은 언제나 ICM 사람들 생각 행동 보고 답을 내리려 해 I'm not IBM 아리까리 답답해 잠깐 이곳을 떠나려고 해 아아 아이러니 황 아아 아이러니 황 황당하며 온 세상이 새 아이보리 아아 아이러니 황 당황하며 내 표정은 마치 어처구니 나이